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데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데루입니다. 야 또 지슈격리가終わりました. 파이팅! 오늘은 헤헷입니다. 컴빈입니다. 한국의 컴빈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짠짠! 자, 자기소개? 복단입니다. 일본의 컴빈는 세븐, 로그손, 그리고 파이팅마토, 3등이며 컴빈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컴빈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세븐입니다. 한국은 세븐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세븐입니다. 세븐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븐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컴빈과 차이가 더 어울리고 한국에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사랑한다는 한 입 안녕하세요... 바나나무요, 바나나무요 어디가 하시는지? 뭐지? 바나나무요, 라이트, 루이링, 라이트, 루이링, 딸교윌 바나나, 루이링, 바나나 바나나 아니, 그런데 절대 다 먹은 거 없네 마지막으로 2 플러스 1 플러스 만 초코코레슨에 힙하이 대슨에 스포츠가 있네요 다방 코피 다방 코피 ㄹㄹㄹㄹㅇ 다방 커피였다면 그 맛은 기사 뱅코이에요 이사랬어요 한국어 커피의 이름이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보이네요 한국어로 보이네요 응 새우니까 어 그러니까 어 카라멜 카라멜 조수밖에 없네 응? 나는 카라멜 먹게 어 왜 그 응? 어 아 아 아 그렇구나 이거 일본을 구입하면 1개가 그렇다 한국인 한국인 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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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준비를 한국인 소방 동코치 라면 동코치 라면 동코치 라면 동코치 라면 오유스는 세븐입니다 한국어로는 돼지에 오뎅이 없어요 이 아мат이예요 자 geschm 하면 더 편해졌고 소스님은 edaug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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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꼬리 고추장 맛있어 그래 핫치킨 한국어로 가라이예고 가라이예고 소고기 고추장 가라이예고 가라이예고 비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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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스시다 오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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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고고래와 모든 초반 초반 오스시 이나리 swiss 오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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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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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도붙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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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 아... 아... 컨벤니의 큰 산이 이럴 때 物의 종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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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이거 princes 아ick 아ick 으 아 아 아 아 오카시 어린이 니들네 4,7cm 니들어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두번째 먹으러 가자 다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조그만 거? 응 우리ят 대충 먹었는데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이곳은 치킨 라멘의 맛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순대볶음 순대볶음 순림봉 현장 너무 웃긴다 오늘은 내가 더 füh sua는 걸 잊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더 좋아졌다 falan 그리고 맛은 하나 너무 맛있다 아저씨 별이 감 나왔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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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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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